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법이냐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느냐 됐죠 아비담마의 개이름은 몇 개 됐죠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심 심소 색 열반 심 심소 색은 유입법 열반은 무위법 됐죠 그래서 심의 영역에서는 한 개 됐죠 그 다음에 심소법은 몇 개 있습니까 52개 됐죠 색은 28개 됐죠 열반은 1개 이렇게 다 합치보니까 82개 됐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물론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색법에서 수상적 물질 10가지는 구체적 물질이 가진 성질이기 때문에 고유 성질이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82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법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찰라라는 겁니다 무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입법은 찰라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찰라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찰라인데 왜 안 변하느냐 그거는 찰라생 찰라매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즉 찰라가 상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찰라와 상속 찰라와 흐름으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1번 공리에서는 몇 개로 발전되어야 되고요 2번 공리에서는 찰라는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자부불구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찰라를 두 가지 찰라로 봅니다 물질 찰라와 심찰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물질 찰라의 속도와 심찰라의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찰라는 우리 마음은 물질보다 더 빠르겠죠 그런 상식이죠 그래서 심찰라는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를 거듭한다 그래서 그치를 이야기하면 16배 빠르다 혹은 16배 내지 17배 빠르다 이러면 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같으니까 그죠 요기 16이고 요기 3분의 1이죠 물질 찰라 심찰라 보면 그죠 3분의 1이 두 개니까 뭡니까 3분의 2 됐죠 유식하다고 했잖아요 심찰라는 물질 찰라보다 16과 3분의 2배 빠르다 이러면 뭡니까 땡입니다 왜 땡입니까 3분의 2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3분의 2라는 것은 고유 성결을 못 드러냅니다 됐죠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땡입니다 똑똑한 척 하다가 그죠 땡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17배 빠르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후대 주석서에서는 마음은 물질보다 17배 빠르다 는 또 표현을 서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식과정 아비담믄 길라저비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과정 보면은 17 과정으로 분해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일어나서 모르고 사라지는 총 그게 17 심찰라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지나간 방과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뭡니까 오문전향 그 다음에 눈에서는 안식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 자원화 7번 그 다음 등록 2번 이게 다 다니까 17 심찰라가 되죠 이런 인식과정의 논리는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물질 찰라와 심찰라의 찰라의 길이가 혹은 찰라가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마음은 물질보다 다 합쳐서 17배 빠르다는 이 논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이론 이렇게 정리해보면 간단히 명정합니다 그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비담믄 결라잡이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정리 안해줬어요 너무 쉽게 하면 그죠 미쳤다 이건 농담이고요 아비담믄 결라잡이 지금 다 떼 버렸어요 1 2 3 4 4장까지 다 떼 버렸습니다 5장은 지금 하면 떼 버려요 5장은 윤회 과정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윤회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요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죠 심, 심소는 우리 이거를 중국에서 명, 정신이라 합니다 맞죠 그죠 색은 색이고 그래서 명색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신은 아비담마적으로는 심, 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심소법은 다 합치면 5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마음의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이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무슨 의문이 생겨됩니까 마음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대상을 하는 것 됐죠 어떻게 대상을 하는 것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정의를 하면 뭡니까 마음은 심은 심소법, 심소를 우리는 만부수로 옮깁니다 마음은 만부수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한다 됐죠 이게 중요한 정의입니다 기본 이런 것만 이해해 들어가면 하나하나 응용해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그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부수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죠 마음은 두 번째 정의가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찰나적 존재입니다 물질보다도 무려 7배는 더 빨리 변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은 먹고 영원히 뭐 이때인데 현미공으로 쭉 짱기 보면 찰나적 찰나적 물질보다 형광등보다 더 빨리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찰나적 존재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났다 살 이거 따지는게 아비담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따지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개통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비담마의 뛰어난 모습입니다 이 많고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불가슬로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이 마음을 이 법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낼 것인가 특히 우리 마음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분류해 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분류하려면 기준을 세야 되겠죠 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여기서 옛날 큰 스님들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근원은 다 부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분류를 해냅니다 분류를 해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딱 해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가 되었다는 겁니까 89가지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렇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된다 이거는 굉장한 분류입니다 89가지 나는 더 잘 분류할 수 있냐 한번 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이 분류는 불교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멋지게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오늘 우리 12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아까 제가 읽었죠 그죠 의도적 행위들은 나오죠 그죠 아까 읽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의도적 행위들을 업이라 그랬습니다 업형성들은 세관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29가지의 의도를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불교는 그죠 우리 그죠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죠 윤회의 뭐 뭐 근본 원인이랄까 그 다음에 괴로움과 즐거움 뭐 윤회 이런 그 근본 원인으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업을 이야기하는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업설이죠 물론 인도의 다른 종교들도 업을 설합니다만 불교만큼 개통을 정확하게 해서 그죠 합리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삶의 전개 있잖아요 이 모든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길흥화복 뭐 그죠 선 불선 선악 이 모든 전개의 기본을 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업이 뭐냐 부처님께서 초기경에서 의도를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쬐단하라고 합니다 원으로 보면 쬐단합니다 의도가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죠 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그죠 우리 모든 괴롭고 즐거운 그 원인 그러면 생사윤회의 원인 이거를 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이 나느냐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 12연계에서도 인과 인과 일하죠 그죠 그러면 인 무명행 행에취유가 인이죠 식 명색육입 촉수가 과지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그죠 그 뭡니까 인은 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업을 지으면 뭘 가져온다는 겁니까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과보와의 관계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12연계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삼세양중인과를 보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인은 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똑한 분들은 딱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죠 스님 말에 업해가 있습니다 왜 그죠 여기 의도가 업이라 했죠 그러면 무명행 에취유 같으면 여기서 의도는 행과 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만 업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무명과 가례와 치유는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죠 초기경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죠 업을 어떻게 정의하는 건 의도뿐만 아니고 의도와 결합된 심소법들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무명에 취 또 있잖아요 우리가 행이 일어날 때 혹은 의도가 일어날 때 아비담마의 행분 우리 아비담마의 50도가 심소법 행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넓게는 무명행 에취율을 다 업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행과 유만이 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2연기도 이게 뭡니까 인과 인과 원인인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수없이 많고 많은 마음도 크게 이렇게 둘러나라볼 수 있겠죠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아까 3조 7천억 번 저건 내 혼자 일어나는 겁니다 거칠게 반 겁니다 그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마음들 있잖아요 딱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딱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해체가 기본입니다 딱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뭡니까 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한 업 하나는 해로운 업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그죠 왜 이제 유익하고 해로운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의도는 반드시 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심소법들은 52가지 중에는 반드시 들과 때때로 들어있죠 그죠 나 지금 모르겠는데 공부해 갖고 아는 분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타나는 의도는 뭡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다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도 의도는 들어 있습니다 됐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 들어 있는 의도를 업이라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부르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금 과보인데 어떻게 그 업이 있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림실하게 방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업이라 이래 하셨는데 아비담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도는 업이 아닙니다 됐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 있는 의도는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특히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에서는 의도를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 됐죠 그죠 즉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의도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의도 즉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의도와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방에서 우리 뭡니까 십선업 십악업 이라 하죠 십악업이 뭡니까 살생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뭡니까 탐해 진해 사균우치 탐해 진해 사균우치 탐해 탐진치 입니다 탐진치가 의도입니까 의도가 아닙니까 의도가 아니지요 탐욕은 탐욕이고 의도는 의도죠 됐죠 의도가 아닌데 왜 십악업에 십악업에 열 가지 해로운 업에 넣어놨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초기경에도 이미 그렇게 나옵니다 십선업과 십악업은 이미 초기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 가지 해로운 업 가운데 의도가 아닌 세 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의도와 함께하는 심소법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됐죠 무슨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살생은 살생은 몸으로 딱이라고 하는데 그죠 몸으로 살생 하죠 그죠 이게 뭡니까 거짓말은 입으로 하는데 어머요 이게 왜 그죠 이게 의도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과 이것은 행동기관일 뿐이지 업이 아닙니다 살생은 뭡니까 뭐가 합니까 살생이라는 그 업은 의도입니다 됐죠 죽여야지 이러면 물론 법리적인 옛날 선재들 있잖아요 복잡한 법리적인 해석을 다 합니다 요새 법 상식하고 저는 법을 공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 때려 죽이뿌려야지 이러면 그게 살생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죠 때려 죽이뿌려야 하는 것은 악의잖아요 그죠 그 단계는 악의인데 그게 뭡니까 사람을 때렸지요 때렸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럼 살생업은 아니죠 그 단계는 또 무슨 업이라 합니다 그렇죠 때렸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딱 넘어가면 살생업입니다 됐죠 같은 거기라도 법리적으로도 이렇게 볼 겁니다 한 대 때렸는데 죽었냐 안 죽었냐 가지고 뭐 그죠 크게 다르겠죠 살인이냐 아니냐 있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주소서 문화에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생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의도고 일곱가지 의도 됐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가지는 의도와 결합된 심소법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뭡니까 우리가 십선읍도 십불선읍도 이런 말도 씁니다 도라는 말도 넣기도 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볼거냐 주석에서 자시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큰일났도 겟다리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의도가 바로 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도 뿐만 아니고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요런 것도 우리는 그죠 넓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업이 왜 중요합니까 업은 과부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마음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업이냐 과보냐 됐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냐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냐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업은 방금도 살펴봤습니다 말이죠 이미 초기경 도체에서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읍 예 불선읍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 분류를 해야 되겠죠 저는 한글로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랍니다 그죠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됐죠 이거를 지으면 뭐가 됩니까 과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거꾸로 해서 불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선 선 그 다음에 업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그죠 모든 마음이 업과 과부와 만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됐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업 아니면 과부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그건 알겠죠 그죠 그거와 관계없는 마음도 더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때의 마음은 뭡니까 단지 일어나서 대상을 하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극만 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번째 카테고리로 넣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범부 중생한테는 자극만 하는 마음은 딱 한 두 가지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온문전향 의문전향 이밖에 안 납니다 그럼 아라한들 있잖아요 아라한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과부를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자부에서 분류하는 자극만 하는 마음은 대부분이 아라한한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자극만 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제 그냥 억척입니다 상당히 좀 배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마음을 나누어 봅니다 도표로 보면 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표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그죠 해로운 마음 나오죠 해로운 마음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짓는 그 해로운 하고 마음 사이에 얘기했죠 업을 짓는 을 넣어놓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해로운거나 유익한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나타나죠 그 마음을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세 번째죠 그 다음에 특정한 마음들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 있죠 여기 네 번째 카테고리인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도표 보시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업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됐죠 특별하게 나눈 거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이고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마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을 짓는 마음과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 판단 기준을 아비다마는 특히 기본되는 판단 구조 있잖아요 기본 데피니션에 충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뒤에 가서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짓는 마음도 이미 경에서 항상 두 가지로 나옵니다 됐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러니까 불선업 선업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업을 짓으면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부로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과부로 나타난 마음이 있고요 그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만 나누면 거칩니다 그죠 마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한테 중요한 경지지요 차원이 다르다 이래 하잖아요 네 하고 내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경지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수행 많이 한 사람의 마음의 차원하고 수행 안 한 사람의 마음의 차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야 됩니다 같다 하면 억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미없는 마음을 죽 까고 용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수행을 잘 고고하는 선임하고 마음의 경지가 같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경지를 갖고 분류를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죠 중생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뭐겠어요 그걸 우리는 욕계 마음이라 합니다 왜 감각적 욕망을 판단 기준에 두고 있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계 살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는 욕망이 없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왜냐하면 욕심이 찌들어 있어서 욕심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찌들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변수하고 구린데 찌들어 있으면 지 몸이 구린데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감히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계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새끼마음은 뭡니까 고개란 마음입니다 본산매의 덧마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분류되는 본산매의 덧마음은 굉장한 마음입니다 무색개 마음도 본산매의 덧마음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우리 저 새끼마음은 초선전 2선전 3선 4선전 5선전까지 해놨죠 그죠 무색개의 마음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변처 비상비상처 정이 일어날죠 그러니까 무색개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의 덧마음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생한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욱개의 삶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고 마음의 경지입니다 욱개에 사는데 여기서 그죠 초선의 경지에 딱 들었다 하면 뭡니까 그때 마음은 새끼 초선전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새끼 천상에 사는거죠 아주 고개란 신이 있잖아요 슥 가다 보고 오늘도 누구 이름 한 번 안 나오면 안 됩니까 이영애 한 번 나와야죠 그죠 가다가 이영애를 슥 보고 워 이랬죠 그럼 그때 워 하는 마음은 새끼 천상에 살아도 이영애를 보고 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욱개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욱개에 살지만 열반을 딱 체험했다 열반을 대상에 했다 열반의 경지에 딱 들어있다 그때는 뭡니까 출생한 마음입니다 됐죠 요렇게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가로 세로 가로는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그럼 세로는 뭡니까 경지에 따라서 욱개 마음 새끼 마음 무색개 마음 출생한 마음 요렇게 분류를 쫙 해 보니까 89가지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까지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의도적 행위들은 그죠 세관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찾으시죠 우리 아까 지금 요거 큰일 났어요 지금 제 계획대로는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 소리를 중간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도적 행위들은 세관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 여기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을 찾으시죠 그죠 그죠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29가지의 의도들 여기 29가지가 뭡니까 여기 여기서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들을 가운데 출생한 마음을 빼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논의 대상은 윤회의 과정이기 때문에 출생한은 안 들어갑니다 됐죠 출생한은 윤회하고 관계없어요 그 출생한 마음 4가지를 뺀 그죠 29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도표로 보면 해로운 마음 12가지이고 유익한 마음 21가지죠 그럼 33가지죠 그 가운데 뭡니까 출생하는 것과 관계된 4가지 있죠 그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운도 4개를 빼면 뭡니까 33 빼기 4는 29 그래서 29가지입니다 근데 왜 29가지 마음 일어나고 의도라 했습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의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심소법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됐죠 와 이 정도는 와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근데 모든 의도가 아닌 뭡니까 해로운 마음과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29가지 의도 왜 의도가 업이기 때문에 의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죠 의도적 행위들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와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길어졌어요 나 그래도 나도 하나도 모르겠다 처음 들어가고 다 안다 하면 그건 이상합니다 그죠 반복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29가지 의도를 말한다 29가지는 뭡니까 8가지 큰 유익한 마음 3개의 5가지 유익한 마음은 공덕이 되는 행위를 부른다 당연히 그렇게 좋은 거니까 그죠 12가지의 해로운 마음에 있는 의도는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를 부른다 이 이야기는 나도 아겠다 무색게 4가지 유익한 선의 마음들은 흔들림 없는 행위를 부른다 여기서 왜 8가지 이런 거는 아시겠죠 이런 숫자 나오면 이 도표 있잖아요 이거를 옆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정신적인 흐름과 흐름이 무명과 합치되면 그의 의도적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생산하는 힘으로써 업을 산출한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무명이 업을 형성하는 어떤 과는 조건이라 한다 됐죠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떤 조건 주원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무명은 해로운 행위들에서는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렇죠 나쁜 의도적 행위에는 무명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세관적인 유익한 행위들에서는 잠복해 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므로 세관적인 유익한 의도적 행위들과 해로운 의도적 행위들은 무명의 조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그죠 여기서 행은 뭡니까 당연히 업입니다 그죠 업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물아홉 가지 선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들 나오죠 스물아홉 가지 뭐지 위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 업을 짓는 마음에서 32가지 과보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 36가지 있죠 이 도표로 보면 그죠 제일 위에 보면 과보의 마음 36되어 있죠 36가지인데 왜 32가지를 했죠 출세관은 여기서 윤회에는 출세관에 해당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류가 일레가 불안과 아랑과 네 가지를 빼니까 36 빼기 4는 30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우리 옛날에 배운 걸 보면 이 가운데 해로운 과보 7개 도표로 보십시오 유익한 과보 8개 있죠 이 15가지는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보로 나타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청정도론에서 그죠 우리가 12연결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서 이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과보가 나타날 때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느냐 재생연결로 나타나느냐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재생연결 우리는 그 내생에 예를 들어서 멍하고 개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알고무시라 그죠 개가 아무리 좋아도 개로 태어나십시오 하면 그죠 뺨을 떼게 맞습니다 그죠 자 내생에 죽어서 개로 태어납니다 개로 딱 태어난 그걸 우리는 재생연결이라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재생연결식은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1. 절대자가 있어 갖고 딱 임명해 그냥 식이 뺀다 그게 저국 다른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죠 절대자가 있어 갖고 너는 개가 되라 멍하고 대푸다 2. 아무 원인 없이 그렇게 대푸다 3.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보기 드리는게 너무 유치합니다 당연히 업입니다 그런데 업은 한 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업을 짓죠 한생에서 수없이 많은 업을 짓는데 그 업들 가운데서 가장 현장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다 하면 아비담믄 길라자비 다 해야 됩니다 종채서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아비담믄 길라자비 5장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거 그게 업이죠 중요하죠 개로 태어나냐 사람으로 태어나냐 신으로 태어나냐 아기로 태어나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 그걸 재생연결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개로 있잖아 멍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가 가다가 돌에 부딪치고 똥에 밟히고 개는 똥을 밟으면 맛있다고 물겠네 그죠 어쨌든 그죠 개한테는 똥이 선업입니까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들죠 그죠 어쨌든 그죠 그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과보를 만나겠죠 그거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기 상식적입니다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것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됐죠 청정도로는 우리 여기서도 계속 이걸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그죠 해로운 갑으로 7개 유익한 갑으로 8개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합니다 됐죠 누가 문을 열고 보죠 스님 하면서 이응애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유익한 갑입니까 해로운 갑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유익한 갑입니다 왜 유익한 갑이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위반과 주석서에 보면 유익한 갑이냐 해로운 갑이냐는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영예를 받습니다 유익한 갑입니까 해로운 갑입니까 죄송합니다 유익한 갑입이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똥을 밟았습니다 유익한 갑입니까 해로운 갑입니까 해로운 갑입니까 그렇죠 가다가 돈 천 원짜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유익한 갑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과보는 전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보는 있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만큼 혹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잘못돼갖고 뭡니까 깨구리 재생연결을 딱 깨구리를 하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 깨구리입니다 중간에 살아면 어땝니다 그렇잖아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요 재생연결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보 보다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과보는 더 무시무시하고 겁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불교의 업설은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상자부 아비다움에서는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다섯까지는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해로운 과보 유익한 과보되어 있죠 해로운 과보는 뭡니까 가다가 똥을 밟았다 그죠 누가 뭡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깨악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똥구릉내를 맡았다 그죠 섬맛을 섬맛이라면 시분 맛을 느꼈다 그죠 누가 와서 한 대 팍 때렸다 그죠 아프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아르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유익한 것은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열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의와 의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의식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6개의 유익한 과보 여덟 개 붙여서 그죠 쭉 이 뭡니까 그 19가지는 뭡니까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출생하는 제외하고요 됐죠 그죠 해로운이 19개입니다 재생연결을 재생 19개에서 동그라미 쫙 쳐놨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죠 19번하고 27번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도 되고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거로도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재생연결을 딱 보면 나쁜 거로 태어나는 게 없죠 위에 그게 없으면 그죠 그런데 해로운 과보 19번 평온조사 재생연결 19개 동그라미 쫙 요게 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개로 태어난다든지 귀신으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거는 하나로 해버립니다 그거 복잡한데 왜 하나로 해놨느냐 아비담마는 적어도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사람은 악도에 태어날까 싶어 겁나는 사람은 아비담마한테 배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로 하고 말아빕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게 맞죠 고귀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죠 아이고 악도에 떨어질까 싶어 법을 뜨는 사람은 아비담마를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뭡니까 재생연결인데 요거는 원인이 없는 거니까 그죠 요 경우에는 인간이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다든지 그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낮은 신 있잖아요 수신 목신 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서 제일 겁나는 신장이 누입니까 변소 귀신입니다 정랑 귀신은 주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불사할 때 변소는 안 바꿉니다 왜냐면 그건 들어봤죠 왜냐면 정랑 귀신 껏발이 우왕 새갖고 있잖아요 변소를 고친다 정랑을 했다 하면 바로 주지 사고 나갖고 있잖아요 쫓기 나거나 그렇다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뭐 행사 옛날에 어떤 모모 주지 선생님도 그랬고 송왕사 모모 주지 선생님도 그랬고 변소 고쳤다 하면 바로 작살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상사에도 변소 그대로 남아있어요 옛날 변소 물론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건 아닌데 밑에는 다 없어있는데 그냥 기념품으로 해가고 요시안은 뭡니까 명상음악 나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 들어가면 와 이랬는데 옛날에 똥감이면서 똥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선체에 태어났지만 저급한 신이나 몸이 성취 못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즉위 상식적입니다 재생연결로 나타나는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29가지 선하거나 해로운 의도적 행위들을 반전하여 32가지 갑으로 나타난 아르마리가 있다 됐죠 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르마리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12연기에서 무명년 행할 때 행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됐죠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자 식은 명색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정신물질은 색, 수, 상, 행만 포함되지 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색하면 그죠 명색이라고 하죠 그죠 명색을 저는 정신물질로 하고 있습니다 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 상, 행, 식, 사온을 이야기합니다 색은 색온이고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명에는 식이 빠집니다 수, 상, 행만 이야기합니다 왜 식이 앞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식의 명색은 뭡니까 그죠 식과 우리 아르마리와 함께 일어나는 뭡니까 수, 상, 행 심소법들과 그 뭡니까 그 업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색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큰일 났다 그죠 그 다음에 삼쪽입니다 다섯 문더기를 가진 존재 이건 읽어보면 압니다 나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시험이 안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서울도학 시험이 안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뭡니까 명색연육입이잖아요 그죠 명색연육입은 명색이 구체화된 거다 현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색을 하면은 그냥 이거 뭡니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입하면 뭡니까 아니 빛을 신 의 여기서 아니 빛을 신 은 색이 구체화된 거고 됐죠 그죠 명은 뭡니까 명은 식으로 구체화된 거 그러면 심소법은 어디 갔냐 식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명색연육입에서는 명색이 구체화된 것을 육입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도 한번 보시면 그런 측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요건 했죠 그죠 명색연육입은 방금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육입연촉 6가지 감각장소 조건으로 감각접촉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감각접촉은 과부의 마음과 연결된 감각접촉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 신촉 안이비설 신의촉 각각 분리해서 세 가지로 그죠 안촉 이촉 등 의촉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합니다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각접촉이 있는 그 순간에 느낌이 있죠 그죠 감각접촉이 없어져 버리면 그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느낌을 조건으로 갈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갈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애 유애 무유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사 쪽입니다 그죠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갈래는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탐욕의 만부수 하나로 줄어든다 됐죠 갈래는 탐욕과 동의어입니다 고유 성질로 보면 탐욕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그죠 그 담마상간에 보면은 갈래 혹은 탐욕과 동의어로 무려 10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그만큼 우리 여러 가지 그죠 미시한 우리 감각적 욕망도 미시한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고유 성질로 보면 뭡니까 같은 거라는 겁니다 됐죠 감각적 욕망 고유 성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미태고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일어난다 애연취입니다 여기서 취는 우리 네 가지 치착을 이야기합니다 욕취 견취 개금취 아우취 아비다움 길라잡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치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감각적 그 8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치착은 갈래가 강력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치착한다는 것은 갈래가 더 강력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세 가지 치착은 사균의 만부수의 형태를 했습니다 그럼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난다 여기서 존재의 유는 우리 업과 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상자부에서는 업유 생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있잖아요 존재는 업과 동의의다 유는 업과 동의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상자부 불교하고 위에 서류를 채우고 북방 서류를 채우고가 조금 다릅니다 서류를 채우고에서는 여기서 유를 전적으로 업유만 봅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업유도 되고 생유 이것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즉 여기서 유는 업유입니다 업을 조건으로 해서 태어나죠 맞죠 그죠 업이 재생인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십이 연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조금 등한 시대인데 자세하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것이 수로일 겁니다 이렇습니다 예수의 의미입니다 animate